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아동가해 혐의로 피소되어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손 감독은 관련 사실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흥정 감독과 코치 두 명은 지난 3월 일본 전지훈련 도중 소속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거나 훈련을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에게 욕을 하고 코너플래그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피해 학생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조사한 뒤 지난 4월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들이 가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3월인데요. 일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피해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 가르치고 능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축구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됐는데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애들에게 윽박지르고 때려서 어떻게든 기술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다. 자기 아들은 때리든 욕하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모의 자식들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피해 부모 역시 손축구 아카데미의 훈련이 엄격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훈련을 지켜보면 별의별 욕이 다 나온다. 야 이 XXX야 너 죽여버려 등 폭언해도 애 잘되는 거 하나 바라보고 참았다.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키운 아버지니까 무슨 종교 집단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굉장히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에게 폭언, 코타가 자행된다는 현실에 참담하다.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손 감독은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손 감독은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쪽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쪽은 고소인 쪽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고소인 쪽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감독은 아카데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후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운동장에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기도 한다.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의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손 감독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손 감독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여론은 손 감독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수억 원 요구한 것에서부터 부모 쪽 주장 신빙성이 떨어진다. 애 팔아가지고 장사하나 고소 목적은 결국 돈이다. 애가 재능도 없는데 부모 욕심으로 보낸 거 아니냐. 체육 쪽으로 가려면 저 정도 체벌과 윽박지름은 감당해야 한다. 군대는 어떻게 보내냐. 특히나 훈련 빡시게 하는 종목인데 이 정도로 상처받았다. 힘들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저렇게 약해 빠진 정신 상태로 운동을 어떻게 하냐. 축구하다. 공에 맞아도 저멍보다는 심하게 들겠다. 저 정도는 애들끼리 놀다가 다쳐도 생긴다. 원래 손움정 훈련 빡시기로 유명하지 않나. 엘리트 체육은 저러거나 더 심할 텐데 저 수준으로 가해라고 고소할 정도면 운동시키면 안 될 듯 등 쓴소리를 가했는데요. 여론이 안 좋아진 가운데 손 감독의 입장문에 대해 피해 아동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해 측 변호인은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피해자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모함하고 있다. 이는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합의금에 대해서는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 불헌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을 엄수할 것,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한 피해자 측이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아카데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요구한 합의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죠. 게다가 손 감독과 같은 혐의로 피소된 코치 중 한 명이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 코치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손 코치가 욕설을 내뱉고 체벌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서 가운데에는 손 수석 코치가 훈련 도중 실수한 아이의 허벅지를 코너킥봉으로 구타하고 피멍이 든 아이에게 웃으며 잘못 때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손 감독의 경우 피해 아동을 비롯한 유소년 선수들에게 폭언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훈련 도중 실수한 피해 아동의 목을 잡고 잘 살피라고 XXX야라고 말했으며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짐 싸서 너 집에 보낼 거야 XXX야 등 강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손 코치 또한 야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여론은 반반으로 갈리기 시작했는데요. 피해 아동 측에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이어지는 반면 진술서 내용이 공개되자 애패고 욕하는 게 스타일이냐 이런 내용을 보고도 손 아카데미가 한 짓을 정당화하는 게 맞냐. 훈련 강도는 알았겠지만 구타하고 폭언할 줄은 몰랐겠지. 아직도 저런 곳이 있다는 게 충격이다. 끈질기게 훈련시키는 걸 두고 빡시다고 하지 폭언에 때릴 거라고 누가 생각하냐. 체육계가 바뀌어야 하는 일이다. 이 나라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요구하면 욕 먹는다. 피해 입은 순간 일단 돈으로 복구가 안 되는 거다. 그 후유증은 이 상황에서 왜 제3자들이 더 나서냐 등 손 아카데미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손 축구 아카데미는 협회에 등록된 경기 단체로 협회는 여기에서 발생한 선수, 지도자 등 소속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관할 지역 학생운동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시도협회, 연맹단체의 공정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재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법적인 절차를 먼저 밟는 상황이니 그 판단에 따라 공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손 감독은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죠. 손 감독은 타이트한 훈련 방식으로 손흥민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로 키원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축구계에서는 그런 교육방법이 현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왔습니다. 고소권으로 온라인이 하루종일 시끄란 가운데 손 감독은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해 팬사인회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